형사님, 나 좀 봅시다. 오늘 몇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? 여기 두 사람하고 나하고. 형사님 가요, 안 가요? 저는 안 갑니다. 그러면 여기 두 사람하고 나만 가는 거예요? 그러면 총 세 사람, 표. 표는? 비행기 표? 표가 왜? 내가 이번에 보니까 한 15년 만에 한국 들어가는데 물론 뭐 전부 다 1등석으로 티켓팅 해놨겠죠?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는 안 되죠. 다 이코노미로. 뭐야? 형 장난해? 나 그러면 안 가. 네? 이 양반들이. 그러면 안 되지. 내가 15년 만에 한국 들어간다고 그러잖아. 1등석으로 끊어놔요, 1등석으로.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, 이 양반아. 형사님들도 비즈니스 타요, 비즈니스. 무슨 뭐 인생 뭐 있나? 내가 돈 다 댈게.